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리박보, 아니 빠르게 핵본치를 휘둘러서 이기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예전 문제, 복습 문제입니다. 이기는 방법을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빠르게 이기는 방법, 어디서부터 장군을 쳐야 될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쪽 차로 이렇게 장군을 칩니다. 궁으로 밖에 먹을 수 없죠? 이때 이렇게 장군을 치면 안됩니다. 궁이 들어가면 곤란해지죠? 이걸 먹으면서 장군을 씁니다. 피하는 수밖에 없죠? 이때 이렇게 내려가면서 차장, 상장을 치면은 꼼짝을 못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차로도 못 먹고요. 다시요. 차로 장군을 치면 궁이 먹을 수밖에 없죠? 이때 차로 먹으면서 장군, 내려가면서 장군을 치면은 궁이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빠르게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